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시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시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